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치길 무라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악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네 염려 말고 두려움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네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치길 무라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네 염려 말고 두려움 말고 두려움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네 낙심 말고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광 눈먼 자의 빛을 쉬며 평등 자의 고짐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네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아멘